안녕하세요. I1DU의 혜진입니다. 영상 편집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유튜브를 추천해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 촬영한 영상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바로 편집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미어, 파이널컵, 베가스 이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튜브 채널은 바로 비디오 클래스입니다.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채널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비디오 클래스의 슬로건은 개나 소나 따라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싶고 재미있게 영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비디오 클래스는 프리미어를 사용한 강자들이 많은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수 있는 강의까지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에 관한 정보들도 가득하니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근 채널입니다. 단호근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파이널컷 프로입니다. 파이널컷 프로는 애플의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맥을 구입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단호근 채널은 그 파이널컷의 장점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채널입니다. 파이널컷의 이론과 개념부터 색감, 효과, 그리고 파이널컷을 운영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고 단호근 채널만 보면 어디 가서 파이널컷 좀 다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감독님도 즐겨보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TMI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튜브는 김나홍 채널입니다. 김나홍 채널에서는 주로 베가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채널은 베가스를 기초부터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입니다. 베가스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볍고 저렴한 가격 덕분에 영상 편집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베가스는 템플릿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김나홍 채널에서는 템플릿까지 공유하니 정말 알짜배기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3개의 채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집, 더 이상 돈 주고 비싸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유튜브 보시고 영상 편집의 고수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이원트의 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